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초창기 인천연수월 선거 무효 소송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재검표 현장을 지켰던 인물이 권오용 변호사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권오용 변호사를 보면 세월과 무관하게 참 때가 묻지 않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오용 변호사가 자신의 sns을 통해서 구정연유에 올린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양심이 죽은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버린 나라다. 임 2년 설날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뻄과 평안이 우리 국민과 세계 만국 백성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제 논평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죽어버린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사실과 진실 부정의와 불법에 그야말로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린 지도청이 우그루그란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권오용 변호사의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시고라는 문장에서 이 백성의 오만과 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자주 있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엄청난 불법 앞에서 이 나라의 재판관들이 침묵할 수 있으며 이 나라의 검사들이 침묵할 수 있으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침묵할 수 있으며 이 나라의 언론인들이 침묵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나라가 과연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구나 소금이 없어져 버린 사회인 겁니다.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실제 개표장에서 구겨진 투표지를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실제 개표장에서 분류된 투표지입니다. 100장씩 묶음된 모양이 구부러지고 불품이 없습니다. 제 논평은 이렇게 개표장에서 구겨진 투표지들이 최근 표장에서는 빳빳한 한국은행의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로 재탄생합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고 또 개표가 모두 끝난 이후에 법원에 그런 투표함을 보관하기 이전에 또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량으로 사전 조작을 감추기 위해서 대량으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숫자를 맞춘 증거들입니다. 다음은 법관들이 애써 외면한 투표지입니다. 권오용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새로 제작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지와 바꾸치기한 투표지 다발들입니다. 완전 새것인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법관들이 이런 증거들을 보고도 시치미를 뚝대고 끌고 가다가 나라가 공산화되면 법관들이 가장 먼저 숙정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 슬픈 현실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검표 현장에서 엄청난 신권 다발 같은 그런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온 것 사전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그야말로 사전투표 과정에서 4박 5일 사이에 임시사무소를 동원해 가지고 전산을 조작하고 전산에 맞추어서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개표일 전에 4박 5일 동안 엄청난 양을 쑤셔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서 있는 그대로의 투표함을 까면 다 탄로가 나게 됩니다. 탄로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미 개표가 끝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 그야말로 또 한 번 엄청난 통채로 표를 갈아치운 그런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권 다발 같은 그런 투표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새롭게 제조된 투표지들입니다. 권호영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새로 투표지를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인장 날인이 엉터리입니다. 이런 투표지들 한 박서에 절반이 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시치미를 떼는 법관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국민에 의해 비난받을 때가 곧 도래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어리석은 시대착오입니다. 어디 따를 것이 없어서 범죄자들의 지시를 따릅니까? 참고로 권호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제 논평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거를 조작해서 권력을 훔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곧바로 완전히 막 갈 때까지 가지 않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정의가 은폐되고 그것은 곧바로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선거가 의미가 없다면 공산사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거를 누군가 반복적으로 훔친다면 그 사회는 이름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르든 인민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르든 그 사회는 거의 공산사회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누누이 묻습니다. 우리 선거가 공상당 선거하고 무엇이 다른가? 공상당 선거와 다른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미 사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목표 득표율을 세우고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사전 선거를 조작하고 거기에서 위조 투표율을 만든 다음에 4박 5일 동안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개표해 가지고 그다음에 당락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공산당 선거하고 무엇이 다른가? 법원은 단심제입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신청하면 계속 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에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또 한 번 왕창 갈아치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보관적인 투표함조차도 손을 대 가지고 숫자 맞추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불법과 불이 그냥 단순히 표현을 불법과 불이라는 것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종류의 그런 그악과 사악함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침묵합니다. 다음은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파쇄해서 버리다. 여기서 파쇄한다는 것은 잘라서 버린 것을 뜻합니다. 권오용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개표장에서 이미 계산한 투표지들을 분쇄하여 쓰레기로 처리한 증거들도 지난 4.15 총선 직후 선거관리비원의 쓰레기 더미에 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들의 진짜 투표지들은 이렇게 분쇄한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삼켰습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저의 논평은 어떻게 유권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파쇄해서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에 이것이 4.15 총선을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9 대선에서도 일어날 일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거론하는 겁니다. 다음은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파쇄해서 버리고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위조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해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자들이 지금 국회를 할부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은 정당성이 없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가짜 권력입니다. 권오정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4.15 총선의 실제 개표 장면입니다. 우리 국민의 투표지들을 훔쳐서 쓰레기로 버리고 가짜 위조투표지로 선거 결과를 뒤집어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천인 공로할 자들이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참담한 그런 현실을 국민이 잘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재검표 현장에서 위조투표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권오정 변호사는 가장 많은 재검표 현장에 참가했던 분입니다. 권오정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투표지들은 선거 결과 조작을 위해서 만든 위조투표지들인 것은 그냥 한눈에 봐도 탁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언론도 범죄자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재검표 현장에서 위조투표지들 보고도 법관들은 입을 다물고 외면했고 그리고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권오정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2021년도 6월 28일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정식 검증기일에서 이런 위조투표지를 직접 보고도 시치미를 뚝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아무도 취재하지 않고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선거 사기 조작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의 논평은 이 일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뒤에 있는 3국 대선에서 이보다 훨씬 더 강범위하고 훨씬 더 정교한 선거 조작이 저는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거 조작이 없으면 그들은 결코 정권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을 연장할 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참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흔히 범하는 것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형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투표자들의 표를 없애버린 천인 공로할 범행들에 침묵하는 나라입니다. 권호영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4.15 총선 유권자들의 투표지가 이렇게 갈려서 쓰레기로 버려지고 가짜 투표지로 갈아치운 대한국 파괴범들을 잡아 처단하는 것은 국민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지하였던 정치인들은 이 파쇄된 유권자들의 투표지 쓰레기 같이 된 힘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진짜 투표지를 가짜 투표지로 갈아치운 대한민국입니다. 권호영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투표지가 여러분께서는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투표지를 진짜 투표지와 바꾸치게 한 것이 바로 4.15 부정승거입니다. 제 논평은 이것은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고 또 3구 대선에서 이 같은 조작을 또 할 겁니다. 다음은 개표장이 없던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다. 권호영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실제 투표장 개표장에 보이지 않던 투표지 뭉치들 이런 짓을 어떻게 덮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가재나 개나 붕으로 무시하시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권자입니다. 제 논평은 4.15 부정승거는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3구 대선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를 총집 대선한 화려한 선거 조작이 실천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내놓는 순간 자신들이 범한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뒤엎은 부정승거 전말이 낱낱이 드러나고 모두 다 사법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일 투표하시고 투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전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표로 당일 투표를 야당 후보를 밀어줘야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농단과 헌정 국정농단과 헌정